소니 FE 28mm FE 렌즈는 리니어 모터를 탑재하여 대부분의 상황에서 준수한 AF 성능을 보여줍니다. 28mm 렌즈는 리니어 모터를 탑재하기 때문에 AF이 정숙하면서도 빠른 AF 성능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당 렌즈는 DMF를 지원하여 수동초점을 활용하면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동영상 촬영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모터는 정숙한 소음을 보여주어 동영상 촬영에서 렌즈의 구동 소음 문제없이 동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니어 모터를 공유합니다. 리니어 모터는 정숙한 소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마다 리니어 모터를 선택을 forbind어 놓겠습니다. 리니어 모터는 정숙한 소음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반셔츠를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애플의 자바 더욱 부드럽고 조용한 동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